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양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났으며,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줬는데,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재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